정말 감사해요 안녕하세요. 졸려주셔서 감사해요 어..이..ivo교치 아..이..그.. 매일 못 만나서 너무 미안해요 저번주.. 저번주 많이 아프었어요 근데.. 완전 100% 다시 건강하고 저번주 좀 힘들어서 그래서 다시 오늘 처음으로 그냥 100% 상태로 하니까 난 좀 오버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이렇게 다시 무대, 노담 무대를 올라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완전 200% 애플을 했었어, 노력을 했었어 그래서 오늘 좋은 무대를 나눠줬고 사실 여러분들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진심으로 항상 압출돼서 얼굴을 많이 보고 이렇게 끝까지 노트르님도 빨리 응원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점점 또 우리 2월 말까지 지방이 있어서 이거 토요일에 내 막공인데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난 아직 노트르님도 파리 굿바이 안 하고 싶어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끝까지 모든 배우들, 모든 노트르님도 파리 컴퍼니를 응원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짜 작품이 너무 예쁘지, 너무 예쁘고 그리고 지금쯤으로 난 많이 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모든 캐릭터들은, 모든 배우들은 진짜 많이 자랐어요 그치? 모두 다 그래서 색다르게 항상 그냥 무대를 올라가자마자, 공유를 하자마자 다른 캐릭터를 만나요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I like all my I miss you I miss you all 진짜 항상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을지 항상 이렇게 말할게요 Thank you so much 이번 주에 좀 바빠서 빨리 가보시고 또 만나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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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